나 위하여 신자가의 주광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한 신을 해요 고배로운 귀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우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저런 그 음악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은혜 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풀어도 주님 안에 모험한데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참 편하다 일기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말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어찌 찬양 안할까 주 찬양 주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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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